제가 도와주러 왔어요. 양가 안 잡혔어요. 발 발 발 발 발 발 발 발 발! 발 발 발 맞아! 오! 오! 아! 와! 타이 없다! 이번에는 여기 할게요. 전력소 네? 전력소 굳이 거기 가야겠어요? 아 저 전력소 진짜 좋아요 가죠 이건 한번 느껴봐 이거 여기 한번 안 가봤잖아 생각보다 파밍 잘 안되던데 여기 아 저기 진짜 잘 돼요 전력소가 안되던 적이 없어 저 자리는 진리의 자리라고 불리거든요 희망의 땅 희망의 땅 불안불안한데 한강의 기적 여기는 안 오네요 안 와요 울 수가 없지 저 3층 파밍하세요? 어 저는 밖에 파밍할게요 여기 뭐시기야 그 쪽에 조그만 그 뭐시기야 그 뭐죠? 창고 창고 거기 창고 파밍하려고 했는데 드려야겠다 도랑 똥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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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징징이라고 하니까 진짜 징징이 같잖아요 아 됐어 됐어 아니 석궁밖에 없어가지고 여기 진짜 석궁밖에 AK 많아요 AK 있어 남아요 AK 남아요 총알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총알 많거든요 뭐야 여기 아닌데 반대편으로 가야 되구나 잠시만 나 여기 구멍이 있었는데 아니 여기가 왜 똥지역이에요 총알 되게 많아 지금 아 여기 없어 창고를 와 창고를 파밍 할 줄 모르시니까 그래 여기 파밍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 아니야 내가 여기 맨날 파밍하면 풀파밍 돼가지고 맨날 1등 스쿼드가 나오고 잡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 게임 파밍 게임이에요 여러분 M4 나왔다 M4 M4 나왔다고? 아니요 잘못 들은 거일거에요 AK랑 바꿔요 여기 AK 있어요 AK 잘못 말했어요 AK인데 M4라고 잘못 말했어요 아 거짓말 하지 마요 빨리 나 다 들었어 잘못 말했다니까요 그 사람이 주인 찾아서 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어 부스스 드릴게요 부스스 필요 없어요 아아아아 아 부스스 뭐 옥상에 부스스 있대요 알겠어 알겠어 문쟁인이니까 양보한 거예요 그렇겠죠 뭐요? 있습니다 소염기 있어요 소염기 여기 오세요 AK 드릴게요 AK란다 M4 AK 저도 있다고요 M4 드릴게요 아 그럼 바꾸면 되겠구나 아 진짜 주식이요? 아 괜찮아요 아니죠 잘 쏘는 사람이 가져야지 아니 저 잘 쏘는 사람이 AK를 써야죠 잘 쏘는 사람이 가져가야죠 아니 총에 밸런스를 맞춰야죠 더 맞추기 쉬운 M4를 쓰셔야죠 그래야 더 이제 다 잘 저 가져갔다가 쓴 거 없으니까 아 드릴게요 아 진짜요? 아 알았어요 제가 그 대신 이거 다 해드릴게요 제가 이거까지 안 해드리는데 요렇게 어? 4배율이요? 4배율도 그 저격하실 때 필요하시잖아요 근데 뭐 있으면 좋죠 네 이걸 주신다고요 소염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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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염기 있어요 아 있어요? 네 저 차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어디요? 여기로 갔던 거 여기로 갔어요 네? 차 이쪽으로 이쪽으로 갔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어디요? 이렇게 아 그래요? 네 못 봤어요? 네 아니 이러고 맨날 나만 봐? 나 없으면 어떻게 해요? 어? 어? 없으면 안 되겠네 뭐요? 없으면 안 되겠네 아 저도 효니님이 필요하고 효니님도 제가 필요하니까 아 뭐 뭐 던지세요? 차 타고 가죠 아 이 여기 여기 먹고 가죠 아 여기 털었다 걔들이 네 아가 아가 갔다니까요 진짜 보셨구나 아니 그럼 가짜로 받겠어요 무슨 말은 안 되죠 대단한데? 저 없으면 이런 지역 안 온다고요? 저 없으면 밀타 안 오실 거예요? 밀? 한 명 더 한 명 더 아니 한 명 더 알았는데 이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내가 제가 말했던데요 여기 한 명 더 있었던 거 같은데 다른 애도 나 쐈는데 얘 말고 얘는 죽었고 네 4댐이 아니에요 낙댐 아니에요 낙댐? 바로 죽은 거 아닌가? 그런가? 바로 죽었는데 바로 죽은 거 같은데 그냥? 네 바로 죽었는데 한 명 더 있었던 거 같은데 잘 못 봤나? 잘 못 봤어 풀파이밍 게 있어 아 효니님 효니님 지금 총 아 근데 M4였잖아요 효니 M4잖아 M16 소리였는데 네 아까 얘도 M16 쏘고 오른쪽에서도 누가 M16으로 샀던 거 같은데 아 뭐야? 응 그것도 M4 소리인가? 귀를 너무 안 파신 거 같아요 효니님 차 있을 때 쐈어요? 아니요 안 쐈잖아요 뭐야 예 쌌어요 쌌어요 세 발 아 쌌어요? 예 지금 드림크 빨고 계신 거 아니에요? 예 아 제발 아 완벽합니까? 세력달차도 완벽합니까? 아 저 풀체력 안 되면은 드림크 하나 내두세요 아 예 드림크 몇 개 있어요? 드림크요? 하나 있어요? 아 하나 있는 거 뺏어 가시게요 지금? 응? 아뇨 됐어 됐어 쏜다 아 또 쏟아봐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잡고 가죠?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이거는 여기서 105 우리한테 시비를 걸었어 105 봤어 봤어 한 명 쏘온 게 한 명 AK 드림크 먹고 갈 거예요 저 2층 올라갈게요 와 여긴 바로 있었어 내 앞에 어디 갔어요? 어디 갔어요? 아 나이스 나이스 잡았어요? 개피 어 위험 위험 보인다 보인다 보인 거예요 저기 저기 달리는 사람도 있네 뒤쪽에 아 이거 진짜 억울하게 너무 앞이라서 그냥 AK 빨로 이긴 거 이거 총 빨로 이겼어 총 빨로 데미지 빨로 바로 앞이니까 은희님 죽으셨어 괜찮아 괜찮아 이거 이번 판 응원할게요 이번 판 자살하지 마세요 직인 드시려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선생님의 제대로 된 프리랭을 보고 싶어요 저는 운영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여유 있는 밤이 진심 극혐이네 진심 극혐이네 와 까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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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오 천천히 오 천천히 오 천천히 오 얘 왜 왜 내렸대 얘 천천히 오 잠시 오 천천히 오 아.. 피 없어서 자기 장애기를 어 근데 저 한 대밖에 못 맞췄는데 아 헤드 맞았나 한 방을 그럴 수도 있겠다 기존에 피 까져서 오다가 나한테 헤드 한 대 맞고 피 까진 상태로 좀 더 가다가 누웠다 누웠는가 보네 내 에임 확대하는 거 개간주다 저 있다 너무 뭔데? 400 400 쏠 거예요? 아니요 소음기라서 쏴도 되는데 쏴도 못 잡아요 여기 그때 그 언덕 아니야? 거의 한 팀 있네 저기 있다 저기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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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한 명 한 명 더 한 명 더 뒤에 한 명 누가 쏜다 우리 말고도 쏘는 사람 있어요 내 거 아 제발 개 자식아 내 거다 그 킬 아 맞아먹으려고 했어 맞아먹고 있어 누가 나 쏜다 아까 개가 나 쏘는 건가 보네 네 네 아 에임 확격 웅프웅프 아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! 얘 먹으면 맞을 것 같은데, 얘들한테. 안 맞아. 나도 뒤로 날아가는 줄 알았어. 근데 가방이 왜 이렇게 부족해? 멀어, 멀어, 멀어. 멀어, 멀어. 연료가 살짝 애매하다. 부스트 쓰면서 가면 못 갈 것 같고. 부스트 조금 아껴 써야겠다. 아껴 써, 아껴 써. 뭘 그렇게 맛있게 드시면서? 예? 뭐가요? 아, 저는 지금 12시 넘어서 시키지도 못하는데 이제. 서울에 주시래요? 네? 서울을 사시면 24시간도 많네. 살면 되죠? 아, 이런 느낌이구나. 내가 먹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있을까? 아, 아까 양팔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. 아, 양팔이 비교가 됩니까? 아, 이것도 양파가 쏙 들어가 있긴 해요. 어니언, 아닌가? 어니언 룸, 한 거라고 들었는데? 뭐야, 앞에 보급품인가요? 그러네요. 저 보급품은 먹은 것 같은데. 뭐, 차피 지금 보급품 먹을 필요도 없고. 아, 네덜란드가 3대1로 이겼어요? 그럼 우리가 2등이네. 오케이. 네덜란드 복수합니다. 저희가 사관 가서 복수할 거예요. 아, 한 대. 와, 때리는 거 337 박수로 때리는데? 땅땅땅 땅땅땅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박ritis 분실에서 찍어야 되기를 할만하지? 아 연기 또한 땅과 땅땅 땅땅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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으쌉 와... 무슨 소리야? 1대 2대 아 그냥 가야겠다 아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빈쟁이님한테 민폐가 되니까 사프라한테 발휘가 될 수 있어요 차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올라가서 차 요요가 너무 없어 어 앞에 한 명 알겠어요 사장님 도망쳐 아 진짜 스펀지방 목소리랑 똑같아 도망쳐도 돼 일어나 죽겠다고 개 똑같아 아 진짜 잔인하다 진짜 잔인하다뇨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저런거 나도 하지 프라이팬 맞았어 아 근데 이번 다음 차 연료가 없는데 와 내 엠포가 이런 큰 활약을 하고 있다니 사실상 내가 0.5인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소음기야 이거 그냥 스크스 소리야 한 명은 엠포 소음기고 한 명은 스크스 20초 남았고 차 어딨더라 여기 능선 아래 있지 아니 쟤네도 가야되는데 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차가 있는가 보죠 뭐 달리네 아 저 잡기요 저 거기서 엎드리면 뭐 달라지니 나이스 한 명 더 있는데 냅도도 죽어요 어차피 쟤네 못살아요 그리고 난 연료가 없어 어차피 못살아요 얼마 남았는데요 개요 없어요 와 이거 못가겠는데 갈 수는 있겠는데 딱 딱 가면 끝나겠는데 아니요 못가요 여기 멈춰 어 옆에 오토바이 갔잖아 그랬네 어 이거 이거 운충 할 수 있어요? 어이 아잉 감사합니다 신비은 님 만호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아 고마워 고마워 비은아 양곽 잡고 있네 일단 저기를 죽여야겠다 아니 쌍불박이 아닙니다 끊고 가야되 오케이 나이스 와 여섯명 남았는데 이걸 와 아 또 가야되네 근데 절로 카고팔스 한대가 한 명 있었는데 쟤가 안나올거란 말이야 아 나 이거 뭐 연막 몇개있지? 세개 중반까지 함께 했어요 여러분 뭐지? 아 이거 오토바이 타러가면 무조건 맞는데 아 니바라님 15,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생일인데 학교 해야죠 경찰시에도 방송해야죠 어 저거 움직인다 보이죠?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5,000원 구독 구독 한달만 해도 되는데 아 시가전 시가전 아니에요 컨테이너전이에요 아 한명? 고맙다 1대1대2인데 1대1대2네 둘이 움직이잖아 2대1 노려야되는데 이러면 아까 혼자 뛰어다니는 놈 한 명 있잖아요 걔가 걔랑 이렇게 있는데 아 아니에요 천원 반응이 아니라 고맙다고요 만족할게요 아 제가 만족 안한게 아니다 만족한다니까요 그 말톨이 다 들려요 아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아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어디있을까 아 안전범이 아니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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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니야 빨리 빨리 지금부터 해야 돼 내가 네 지금부터야 돼 지금부터야 돼 막 고맙습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근데 살았어 두.. 쌌는데 살았나봐 이거 2대1로 싸우면 내가 무조건 불러울거 יותר 시가전이라서 시가전삼 indices 있어가지고 내가.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. 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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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맞. 두명이다. 거기가 한 팀이네. 거기가 한 팀이네. 오 나이스. 뒤로 터프. 아 튀겼네. 기절. 오케이. 나이스. 1대1. 한 명은 왼쪽에 있고. 긴장되어 있네. 긴장되어 있네. 이리 오는다. 이리 오는다. 어. 투기 싸운다. 나이스. 나이스. 야. 나이스. 좋아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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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